마을 이름입니다. 수가 커넥시티! 아니 수가 커넥시티! 이거 커넥시티지 않아! 커넥시티! 수가 정답! 나 정답 안해줬다니까. 너가 너무 1초만에 맞... 아니 그립을 내가 이렇게 들면 맞춰야지! 그리고 있을 때 맞추면 어떻게 하니? 다른 애들 보지도 못했는데! 저 아이템 강화할 때 넥슨 쪽 지도 이렇게 켜놓고 저를 한 번 딱 한다면 저를 한 번 딱 한다면 다들 이렇게 게임하지 않나?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이템 뽑을 때 넥슨 지도 껴놓고 그 방향으로 저를 한 번 하고 아이템 뽑으면 돼 아니 진짜 이게... 근데 메이플스토리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아이템 강화하기 전에 네이버 지도 입력해가지고 어디쯤에 넥슨 회사가 있겠다 그럼 딱 그 방향에서 저를 한 번 딱 한 다음에 오늘 뜨게 해 주십시오 우리 디렉터가 그... 강원기 님이라고... 아 맞아요 맞아요 저 계신데! 저랑 봐 하세요! 아이고 네번 저분한테 저라고 자 강원기씨! 무엇입니까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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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저런 분이 여기 있었네!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정ologie 잘 했다고 하시는 게 저의... 저의... 아 진짜요 제 돈 많이 드셨더라고요 อ geb 솔직히 진짜! 진짜 많이 썼어! 이중은력 sunset 1등 more 이분이 이분이 그... 본인을 모티브로 본인을 모티브로nd mpc도 만들었어요 아아 진짜? 미스의 윙키라고 강화 좀 확률 좀 높여 주십시오 그럼 데미안 버그 좀 고쳐주세요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